음... 우와! 예쁘다 했어서 고마워 니네가 이래서 야방할 맛 난다는... 야 근데 이거 하려면 옷 갈아 입어야 돼 근데 이거 마사지 치료사 선생님이 나 방송하는 거 알거든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송 켰는데 아 그래? 네 지금 다 소리 들어가는데 신발 가려주시고 저기서 옷 갈아 입고 얘들아 잠깐만 옷 갈아 입어야 돼 남자야 남자분이야 남자야 도수 치료하는 건 남자야 이거는 치료라 교정치료라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 진짜 다 도수 치료는 남자분이에요 아니 얘네가 그 치료하는 걸 못 봐서 선생님 얼굴 안 나오실 거예요 괜찮아요 나 처음으로 못 썼다 지금 600명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?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?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? 아 아 아 아 아 아 너네 잘 보여 근데? 그거 빨리 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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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님 교정치료입니다 이게 진짜 아파 3, 2, 1 완전 아파 선생님 저 너무 아파 야 지금 몇명 보고 있어? 어? 어? 아 또랄이야 이걸 1,100명이 보고 있다고? 얘들아 이거 치료야 치료 치료야 음 지금 두두두두두 소리 안 나지 허리 두두두두 아 진짜 아빠도 그래 아빠도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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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숨 되게 마시구요 아 1 2 아..아파서 그래..아빠서 그래요 아, 저 털이 안 나기지 않아. 자, 숨 좀 마시고요. 굿! 아! 네! tau! 아, 소녀, 저 턱! 턱! 아직 안 나오는 턱 아프... tau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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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쎄요? 제가 닉네임을 올리비아 핫쎄 닮았다고 제가 핫쎄라 지웠거든요 근데 이거 턱 나가고 난 다음부터 애들이 턱 쎄라구 기절시키지 말라는데 다 풀어놨는데 몸이 다시 또 선생님 진짜 방송 욕심하지마 일부러 살살하지마 진짜 아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아 터진다 아 잠깐만 아 이게 좀 꿀꺼 같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파요 방송 괜히 켰나봐요 방송 정신없어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아픈가봐요 오래간만요 세게 태어로 가면 부드럽게 자 깨끗이 쉬고 자 힘 빼시고 1,2,2,3 그만해! 미치겠네 저거 틀렸어 값이 된다고요? 값이 된다고? 아 얘네는 자꾸 저한테 가슴이 작다고 제가 딸 붓는 거 안입고 안 모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오늘 어? 무슨 아이템 작용했네? 미사일 발산해봐 이러고 있잖아요 아 진짜 아니라고 그냥 모으는 거야 안 모으는 거 다르다니까 나 나로 오자 이거 대부분 미사일이야 미치겠네 진짜 대부분 미사일 누나 서드베치하네 아이고 참 얘네들이 잘 힘들어 얘네들이 착해요 근데 대부분 대박이다 드립도 참 잘 치고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전화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